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순두부 열라면과 킬바사 소세지를 준비해 왔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흑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제가 많이 먹었지만, 마늘을 볶아줍니다. 내가 먹었을 때, 바닥에 먹었을 때 고추냉이를 먹었을 때 손으로 먹었을 때 사과는 아침에 먹었을 때 또 먹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손으로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단무지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